안녕하세요 다산햇살 최찬규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지파이브 룸 맵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맵핑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맵핑 초기 반사음을 반영한 스탠다드 맵핑 위드 리플렉션 공간의 전체 음장을 반영한 오라 수신 지점의 감세율을 분석할 수 있는 로컬 디케이 타임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발생된 소리는 최단 경로로 전달하는 직점음 직접음 도달 후 주변 경계면에 반사되어 도달하는 초기 반사음 여러 번 반사되어 모든 방향에서 도달하는 잔향음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먼저 스탠다드 맵핑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맵핑 방법으로 계산된 잔향 시간을 이용하여 실내 음향을 분석합니다 계산은 빠르지만 확산음장이 균일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맵핑 위드 리플렉션은 스탠다드 맵핑과 유사한데요 초기 반사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1,2차 반사가 예상되는 공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라는 음장의 정확한 모델링을 반영한 가장 정확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초기 반사음과 잔향음까지 응답 시간 전체를 반영하고 표면에 산란 효과도 적용합니다 ISO 3382에 정의된 실내 음향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케이 타임은 수신 지점에서 음장의 감쇄율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공간 전체의 감쇄 시간 분포를 계산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면 2G5 룸 맵핑 창에서 스탠다드 맵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G 예제 폴더에 있는 시어터 프로젝트입니다 기본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하였는데요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EAW의 NTX210이라는 스피커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발코니 아래에 포인트 소스 스피커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추가했고 위치해 보면 이렇게 발코니 난간 끝에서 오디언스 에어리아 끝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위치하고 방향이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스피커도 위치하고 방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스피커하고 이 발코니 스피커의 딜레이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 에 보면은 미주어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스피커를 선택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결과 값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스피커를 선택해 보면은 11.99m 34.897ms 이렇게 나옵니다 센터는 30.756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 스피커 3개를 선택해서 그룹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스토어 셀렉션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툴스 메뉴에 스토어 셀렉션이라고 있죠 스토어 셀렉션을 누르면 오른쪽에 그룹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딜레이 스피커 딜레이 스피커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셀렉션 셋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3개를 선택한 다음에 3개 선택할 때 셀렉션 셋에 화살표를 누르면 스피커가 선택이 됐죠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이퀄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싱 블럭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블럭을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피커를 선택하고요 라우드 스피커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프로세싱 블럭 하면 하나의 프로세싱 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스피커를 선택하고 이 부분에서 스피커 하나를 드래그하면 하나의 블럭이 만들어지고 다른 스피커를 이 블럭 안에 집어 넣으면 한 블럭 안에 3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름을 정해 볼게요 여기는 그냥 딜레이라고만 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그룹을 하나만 더 지정해 볼까요 이후에 이제 캘큐레이션 할 때 지정된 그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미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로어 쪽이죠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스토어 셀렉션 해서 여기에 플로어라고만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캘큐레이션 메뉴에 룸 맵핑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맵핑을 실행하면 별도의 룸 맵핑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오빗을 해 보고요 여기에서 아이템 부분에서 오디언스 에어리아를 체크 해제하면 지금 오디언스 에어리아가 사라졌죠 다음에 리스너 씻, 스피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일 부분과 가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커도 선택하고 오디언스 에어리아, 리스너 씻 이렇게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맵핑에서 스탠다드 맵핑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맵핑이 가장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맵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맵핑을 실행하면 계산 파라미터가 뜨는데요 네 개의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 탭인데요 세팅 탭에는 계산 메뉴에서 전체를 계산을 할지 아니면 하나의 결과값만 낼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맵핑을 선택을 하고 결과값을 볼 때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하나의 결과값을 뽑아내려면 여기에 캘큐레이션의 원하는 결과값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맵핑으로 선택하면 맨 처음 보여줄 결과값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Arrival Time을 선택을 하면 계산되고 맨 먼저 Arrival Time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파수 그리고 전체 계산을 실행했을 때 저장되는 레이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드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피커를 눌러보면 현재 적용된 스피커가 선택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면 이 스피커들이 소리가 방사되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전체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까 메인 딜레이의 프로세싱 그룹이 있었죠 그리고 딜레이 스피커라고 하는 셀렉션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스피커 셀렉션 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셀렉션 셋에 포함되어 있는 스피커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패치 사이즈는 결과값을 맵핑하는 해상도를 나타내는데요 이건 현재 가로 세로 1m 크기로 결과값을 맵핑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작을수록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기본값은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8분의 L이란 얘기는 주파수마다 파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L은 파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kHz를 기준으로 하면 8분의 0.3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엄청나게 조밀한 해상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탭은 어느 부분에다가 맵핑을 할지를 정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오디언스 에어리아, 리스너 씻 면에다가 맵핑을 하겠다라고 정해주는 거고요 오디언스 에어리아 중에서는 아까 지정했던 오디언스 에어리아가 이렇게 나타나겠고 아니면 그룹을 지정하면 셀렉션 셋에 저장되어 있던 이 그룹만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바닥면뿐만 아니라 모든 벽면, 천장, 모든 면들을 다 선택해서 맵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너 씻은 내가 원하는 리스너 씻을 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한번 다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맵핑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줘야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는 현재 이 공간에서 예상되는 소음도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소음도는 나중에 명료도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캘큐레이션 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체크하느냐 마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 발코니 아래 부분은 직접음이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음 표시해서 0dB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표시를 안 하면 이 발코니 부분을 통과해서 직접음이 도달하는 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플릿 타임은 직접음 대 반사음 비율을 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7ms, 35ms, 80ms, 50ms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측정이 되는 값인데 사용자가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그 시간대 전과 후에 음압의 크기를 비교로 할 때 이 스플릿 타임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피어런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음원들 간의 간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는데요 체크를 할 때는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가 인접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포인트 소스 스피커가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스피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때는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체크를 하게 되면 인터피어런스 썸 부분과 3분의 1 옥타브를 체크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겠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아래 부분은 맵핑이 됐는데 위쪽 부분은 맵핑이 안 돼 있죠 지금은 직접 음압을 나타낸 화면이 되겠습니다 살펴봤더니 기존의 스피커 지정을 발코니 쪽 스피커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발코니 위쪽은 직접 음압이 도달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스피커를 다시 전체 스피커를 다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죠 음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워커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내가 클릭한 부분 이 클릭한 부분의 결과 값이 이렇게 화면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살펴보면 선택한 부분의 수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래쪽, 위쪽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위쪽은 음압이 한 이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은 음압이 지금 한 이 정도, 97, 6, 이 원저리에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탭을 눌러보면 이 전체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이 면에서 음압의 편차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50Hz의 음압 편차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낮은 음압은 84dB 가장 높은 음압은 98dB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kHz의 음압 분포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쪽에 음압하고 발코니 아래쪽에 음압이 편차가 크죠? 아마도 발코니 스피커 쪽에 음압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한 75dB 정도 되고 아래쪽은 90dB 정도 되네요 한 15dB 정도를 발코니 스피커를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프로세싱 블럭이었죠? 딜레이 쪽에 프로세싱 블럭을 컨피규어 창을 누르고 게인을 마이너스 15dB 그리고 딜레이를 약 한 30ms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변경을 하고요 맵핑 창으로 돌아오면 프로젝트 창에서 뭔가가 설정이 바뀌게 되면 맵핑 창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acquire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적용이 되고 다시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피커를 선택을 했고 전체 맵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오디언스 에어리아하고 리스너 씻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OK를 누르면 위쪽은 음압 분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래쪽은 음압 분포가 아까보다는 훨씬 일관되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캘큐레이션 뷰 창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토탈 SPL을 선택을 하고요 이 토탈 SPL을 선택한 게 맵핑 화면에 반영이 되게 하려면 랜더 맵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토탈 SPL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동을 해서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현할 위치를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탭에 보면 전체 맵핑하는 곳의 평균값 평균값 대비 편차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주파수 특성이 나타난 프리퀀시 탭하고 음압의 분포나 전체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디스트리뷰션 탭을 놓고 계산 결과 값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탠다드 맵핑을 실행해서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 파라메터들의 의미와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